요 제이슨 저 랩부터 할게요 다 바로 가 볼게요 제발 말을 걸어주지 말에게는 죄송합니다 나 지금 혓바닥이 안 움직여 죄송합니다 몇 번 해볼게요 제발 말을 걸어주지 말에게는 머릿속에 새하게 얹어버리니까는 모를 수가 있어야 말이지 말로는 뭐 뭐 대기엔 녀석 떨쳐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머릿속에 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름은 뭐하냐고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는데 지금 떠나가니 그녀를 잡아야 해 I think I'm falling in You deeply and slowly 내가 뭘 하는지 또 막 모를 정도로 You are my lovely theory I need a love dictionary I need a love theory I need you I need you We need you 좀 따라 Shen We need you 나이스 로그 받아 놓고 갈까? 그래, 로그 하고 갈게요 나를 보는 너의 모습에 또다시 나 I think I'm falling in 아, 이거 좋다 좀 더 간드러지게 해볼까? 암마만 다시 해보면 안 돼? 난 아가 좀 더 강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She's free away from me I don't know what I'm doing 사랑은 헷갈리게 하잖아 상대성 이론보다도 어려운 이론 같은 에겐 해답을 주겠니, 원슈타인 이게 진짜 세션 할 때랑은 진짜 다르다 사랑은 헷갈리게 하잖아 상대성 이론보다도 어려운 이론 같은 에겐 해답을 주겠니, 원슈타인 헷갈리... 끝, 끝, 끝 원슈타인! 조금만 씹게요 킥보드 타야 세 애드릭 장인 I think 다시 할게요 I think 멋있어 감사합니다 박수 I love you 내 아무래도 머릿속에 뭔 문제가 내는 건강한 결혼은 무한이라고 지금 아니면 계획은 없는데 지금 떠나가니깐 저 안전하여 She's free away 하나만 더 할게요 잠시만요 가끔 하자 넌 잘해 해볼게 여노 I Need You B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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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배고파.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없애는 게 맞는 거 같아. 차라리 러브 디어리 얘기가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준비한 눈빛 보여줘 이걸 다급하게 얘기하라. 배의 순체력이 눈을 뜬다. 바로 들어간다 할래? 오케이, 시작! 야, 야. 아니, 러브 디어리 뭐라 적혀있어? 잠깐 기다려봐, 잠깐 잠깐. 아, 어떡해, 우리 출발. 개슴치레하게 눈을 뜬다. 개슴치레하게? 개슴치레하게 눈 떴어? 아니, 그게 뭔데? 개슴치레하게 눈을 뜬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한 번 그냥 어떤 식의 길이가 된지 한 번 들어보자. 만약에 내가 현장에 갔어. 진짜 우리가 무선을 하고 있어. 너 그렇게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가보자. 너도 진짜 나 긴박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오케이. 한 번 해볼게. 그때가 우리 준비한 눈빛 보여주면 돼? 어? 개슴치레하게? 아니, 그게 뭔데? 아니, 몰라. 갔다 올게. 오케이. 나 이게 제일 깔끔한 거 같은데? 파이팅! 원슈 파이팅! 사연 있는 남자처럼. 이렇게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러브 디어리, 잠깐 잠깐. 내가 찾아줄게, 잠깐. 어떻게 우리 준비한 눈빛 보여주면 돼? 그 개슴치레하게 눈 떠야 돼. 사연 있는 남자처럼 개슴치레하게 눈. 개슴치레하게 눈. 아니, 몰라. 이렇게 딱 떠올게. 이거 근데 뮤직비디오 안에서만 있는 걸로. 좋아. 네, 그럼 태용 씨 끝.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여기서 들어볼래? 아니, 너 잠깐 하는 거 보다가 안 봐도 되지, 근데. 아, 근데 보다가 가려고. 어, 어. 살짝만? 어, 한 번 좀. 은근히 이 빠뜨를 제일 잘한 거 같아. 아니, 음가로 해볼래? 이래가, 이래가. 응, 응. 어. 난, 난 좋은데. 나도, 나도 나쁘지 않아. 화음을 뭘로 샀지? 난 다음이 사실 그렇다는, 뭐 이런 걸로 하고 싶긴 한데. 그렇다는! 방금! 방금 그렇다는 한 번 두 번째 한 번 껴봐 주실 수 있나요? 이상한 거 시키지 마! 만지면 서글스 입는 건데. 만지면, 만지면 재밌긴 하겠는데. 오케이. 축하한다. 나비 소년. 나비 소년, 힘내시오. 아, 네 별 싸는 것만 보다 갈게. 오케이. 최선호 보다 사랑과 이별을 백 번을 더 경험한 친구로 싹, learn it. 비교할 수가 없어 감히. 뭐라도 사주고 물어봐니, 고민. 뭐가 문제임? 지금 이 노래 훅을 보니. 시크하기엔 너무 늦었고 있는 그대로 가. 아, 잠깐만. 그 원래 걸로 다시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원래 걸 제가 박자를 원래 어떻게 했었었죠?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뭐라도 사주고 물어봐니, 고민. 아, 고민으로 멜로디를 했구나.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이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전화하는 건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전화하는 건? 전화하는 건? 전화하는 건 잘 안 느껴지면 다시 해볼까? 전화를? 아니야, 근데 어차피 전화하는 거랑 전화하는 거랑 어차피 화가 두 개라서. 혹시 그 키도 나랑 비슷한데 할 때 키가 여기의 뜻에서 들었을 때 조금 아픈데 그 키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나요? 아니야, 그냥 잘 들려. 키도 나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케이. 너무 순간이다. 그냥 지우겠습니다. 지금 이 노래 훅을 보니. 시크하기엔 너무 늦었고 있는 그대로 가. 이게 내가 봤을 때 learning 다음에 바로 learning이 뒤에 나오잖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건 어때? learning 이렇게 일어서 하는 거야. 좋아. 그렇게 하면 보겠습니다. 그쪽을? learning이랑 같은 자리에 쳐야 돼. Yeah 이 음정을 뭔가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없을까? 야 근데 지금도 충분히 그 느낌 나뉘네 오케이 그러면은 뭔 말하는지 알 것 같아 이거 있잖아? 이 멜로디 자체가 되게 뭔가 나는 우울한 느낌이 들던데 약간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해 이 노래가 되게 밝은 느낌인데 뭔가 다크해 보여 한 번 들어볼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원슈야 나 좀 일정 있어서 먼저 가볼게 인사합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원슈와 키가 비슷한 태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녹음을 다 마쳤고 원슈의 디렉팅을 좀 도와주다가 이제 가야 돼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곡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서 혼자 넷플릭스를 보다가 사실 빅뱅이론을 봤었어요 그런 컨셉과 캐릭터가 뭔가 저랑 어울리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사랑이론이라는 곡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곡과 뮤직비디오를 감상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고 그냥 한 콩트같이 콩트의 한 장면처럼 웃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곡이었습니다 오늘 녹음 잘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원슈타인과 저 많이 많이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스테이션 히퍼드 플립 멋있죠 여러분 아 이거 끊어서 해야겠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길이 이 정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더 해볼까요? 뭔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좀 약했었나? 그러면 저도 이 상태에 좋습니다 네 오케이 후우 높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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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가겠습니다 태용이랑 같이 오늘 녹음을 하다가 태용이는 지금 먼저 저는 도망갔고 제가 마무리를 어느 정도 했는데요 장난 아니고 태용이 열심히 녹음하고 가고 저도 제 파트를 마쳤습니다 오늘 너무 너무 재미있었고 태용이가 안 바빴으면 더 길게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서 꼭 다른 자리에서 다시 또 태용이랑 같이 작업하겠습니다 특히 태용이의 이거 있는데 지켜봐주세요 태용이의 절규를 태용이의 절규를